이번 시간에는 건드렁, 건드렁 타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건드렁 타령은 처녀들이 장사를 나가는 풍경을 해악적으로 묘사한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장사 나가고, 무슨 장사 나가고, 이런 것만 나와요. 장자는 세마치 장장으로 되어 있고, 일단 제가 한 장을 들러볼게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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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돌아보자 왕십리 처녀는 군나물장 사러 나간다지 호비고다리 구름나물 동근 산책을 사실해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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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돌아보자 이렇게 건드렁 건드렁 시작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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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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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시작 건드렁거리고 건드렁거리고 싶다 건드렁거리고 돌아보자 건드렁 건드렁 건드렁거리고 돌아보자 건드렁 건드렁 건드렁거리고 돌아보자 좀 어렵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건드렁 건드렁 건드렁거리고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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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렁거리고 건드렁거리고 돌아보자 왕심리 천연은 시작 왕심리 천연은 시작 왕신빛 처녀는 순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시작 순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순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시작 순나물 장사로 나간다지 고비고사리 두름나물 시작 고비고사리 두름나물 고비고사리 두름나물 다 아시죠 그죠 고비고사리 두름나물 시작 고비고사리 두름나물 시작 고비고사리 두름나물 동문산체를 사실하래요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왕십리 처녀는 군나물 장사로 나간 자지 왕십리 처녀는 군나물 장사로 나간 자지 고비고사리 구름나물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고비고사리 구름나물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왕십리 처녀는 군나물 장사로 나간 자지 고비고사리 구름나물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왕십리 처녀는 군나물 장사로 나간 자지 고비고사리 구름나물 고비고사리 구름나물 용문 산채를 사시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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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누가 꼴 천연은 누가 꼴 천연은 누가 꼴 천연은 누가 꼴 천연은 쌈지 장사로 나간다지 쌈지 장사로 나간다지 칠쌈지 찰쌈지 시작 칠쌈지 찰쌈지 칠쌈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칠쌈지 찰쌈지 이렇게 해야 돼요 칠쌈지 찰쌈지 시작 칠쌈지 찰쌈지 유다 비빔을 사시래요 유다 비빔을 사시래요 유다 비빔을 사시래요 누가 꼴 천연은 쌈지 장사로 나간다지 누가 꼴 천연은 쌈지 장사로 나간다지 칠쌈지 찰쌈지 유다 비빔을 사시래요 시작 칠쌈지 찰쌈지 유다 비빔을 사시래요 네 근데 이거 좀 어려운 노래인데 엄청 잘 받으세요 누가 꼴 천연은 쌈지 장사로 나간다지 칠쌈지 찰쌈지 유다 비빔을 사시래요 번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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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돌아보자 그 다음에 3자로 들어갈게요 오화관 천연은 시작 오화관 천연은 갈매장사로 나간다지 시작 갈매장사로 나간다지 갈매장사로 イ 탈매 Then 옥館 천연은 갈매장사로 나간다지 오하간 처녀는 갈매장사로 나간다지 갈매처린 남전의 피에 춘방사형이 제격이래요 갈매처린 남전의 피에 춘방사형이 제격이래요 오하간 처녀는 갈매장사로 나간다지 갈매처린 남전의 피에 춘방사형이 제격이래요 건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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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돌아보자 오늘 건드렁 타락 1절 2절 3절까지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4절서부터는 다음주에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